지난 여름 성산읍 지역에 기습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잦은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었죠. 천연 저류지 역할을 하는 연못이나 습지 등이 각종 개발로 사라지면서 침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바다로 변한 주택 앞마당. 시간당 4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진 지 1시간 만에 마을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주택 8채가 침수됐고 2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기습 폭우로 성산읍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만 4차례. 서귀포시가 원인 파악에 나선 결과 습지나 연못 등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흘러들어 천연 저류지 역할을 하는 유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산읍 오조리와 고성리, 시흥리 등 3개 마을의 유지는 모두 109곳. 이 가운데 74곳만 남아있고 35곳은 건물이나 주차장, 도로 등으로 개발되면서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습지였는데요. 지난해 봄 농경지 용도로 매립되면서 배수로가 막혀 침수 피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실태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공유를 하면서 서귀포시는 유지가 줄어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유지인 유지는 매입하고 개발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빗물 처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